내 브랜드 더 다르다 여기 뒤에 있네 뭐야? 좋아 좋아 침대가 눕지마 슈아가 어디갔지? 내가 아이유 뿅! 침! 나는 베비 와 이거 정말 좋아 롱봄아 응 흠 뭐 먹으시고 정말 Tin 북은 사우스 포트 으 무서워 으 무서워 으 무서워 아, 너무 좋다. 아니, 엘리베이터에서 비트박스를 왜 하다가, 저 사람은.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 비가 오네? 우리 자그만한 놀이터. 그래도 비가 오고 날씨는 좋아요. 오늘 닫았습니다. 노 푸드 히어. 아, 바다 너무 좋죠? 수아! 어? 비와! 어? 비 온다고. 아휴, 여기야. 아휴, 여기. 아휴, 여기. 하기에 안 드녀. 저는 사우나에 들어가 봅니다. 어우, 따뜻터덩. 사우나가 좋아요. 앗, 뜨거! 저는 좀... 아휴, 여기. 이것도 무지개의 환경입니다. 아, 너무 서워. 여기가 지금 39층인데요. 아... 또, 이쪽으로 돌아가고요. 차라데메. 아휴, 뒤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